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미래를 전망하고 내다보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은 저마다 의견도 가질 수가 있고 또 전망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는 타고난 순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이번 대선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포퓰리스트적 그러니까 대중영합주의적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만큼 순발력이 뛰어나고 또한 대중들의 기호에 영합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사람들도 더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만약 그가 대권을 거머쥐게 된다면 한국인들은 한국 역사에서 일찍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포퓰리스트 대중영합주의자가 이끄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편 그가 또 대권을 치는 경우에는 대중영합주의적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고집과 독선과 또 무모함에 힘입어서 크게 기울기 시작한 한국 경제에 결정타를 입혀서 침몰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대권 후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지금은 친문 세력과의 불안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지만 만약 그가 대권을 거머쥐게 되면 현재 권력을 누리는 세력들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국면이 정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희망보다는 악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야당 후보가 대권을 지는 것에 필적할 정도의 곤혹을 치룰 것으로 봅니다. 이른바 과거사를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그렇게 시도할 여러 인물 가운데서도 여당 인물 가운데서도 어떤으로 꼽자면 바로 이재명 지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문대인 대통령도 포함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수성가한 다수의 사람들과 또 독학한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빈번하게 보이는 그런 인간적 특성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또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서 강한 자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아주 반대가 마치 집중포화처럼 계속되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굽히거나 후퇴하는 법이 없는 그런 성향의 인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주장이나 이런 부분을 중간에 거두어드리는 것이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재명 지사는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 또 자기의 주장을 거두드리는 것이 마치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다소 간의 그런 반대나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의 인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지사와 한 네티즌 사이에 오간 이야기는 이재명 지사다운 그런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고 이 같은 특성이 앞으로 그가 최고 권력자가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 번 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티즌이 묻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내용면에서 깊이가 없고 얕으며 적흥적이며 임기 억면에 능하다 보니까 스텝이 스스로 꼬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해도가 높으면 오해가 사라집니다. 저의 해설을 다하면 문제는 당신이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식한 거지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재명 지사의 특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또 네티즌이 묻습니다. 하도 이상하게 인용을 하시니까 이번에 기본 소득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무슨 글을 써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주장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이해능력을 더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적하는 네티즌들에게 문제는 이해능력이 부족한 당신이 문제지 내 주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기라슨 같은 그런 경제 전문가가 지금의 네티즌의 역할을 담당하더라도 절대로 이재명 지사는 물러서거나 자신의 초기 주장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집근기를 통해 가지고 최고 지도자가 대단히 고집스럽고 대단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신념이 강하게 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거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현상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정책화해서 너무나 위험한 기본소득제는 이미 이재명 지사에게는 신하나 신념 같은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버릴 수 없는 것이죠. 마치 문정부 하에서 소주성 소득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에는 그 허황되고 거짓말 같은 그런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내다본 콜롬비아 대학교의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희숙 의원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6월 7일 날 다시 이재명 지사에게 조언하는 글을 보냅니다. 제목은 이재명 지사님 정책 수요자에게 이해하려 노력하라니 이게 무슨 신학 논쟁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되지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 스스로 노력해서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윤희숙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님께서 적극적인 댓글로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람직하긴 한데 문제는 그분의 사고구조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사고구조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고 사고구조가 워낙 견고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절대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다시 윤희숙 의원의 주장입니다. 정책은 수요에 대한 대응입니다. 경제력 있는 분들에게 현금 지원하는 것은 필요 없는 복제 아니냐는 그런 질문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대답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소득 증가보다 더 중요합니다. 경제 정책이니까요. 이런 답을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던진 사람의 질문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저의 해설도 이렇습니다. 왜 여유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내가 낸 세금을 이용해 가지고 기본소득은 커녕 용돈 4만 원을 지불하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분명히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생계가 힘든 사람을 세금으로 지험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무슨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유 있는 사람에게까지 모두 다 용돈까지 정부가 줄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네티즌들이 물은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윤희숙 의원은 다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분은 이틀 전에 기본소득 월 4만 원 금주림에 빵을 훔치다 감옥 가고 생계비 30만 원 때문에 일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분들에게 목숨처럼 큰 돈이라 말씀하신 분과 동일인입니다. 이러니 일관성 없고 임기응변만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해하라고 노력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신학 논쟁인 믿음과 이해 가운데서 무엇이 먼저인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벨라르는 당시 지배적인 입장이었던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게 반기를 들고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당돌한 그런 주장을 펼습니다. 사실 신학이기 때문에 이게 논쟁이 되는 거지 종교 밖의 영역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믿음을 선행합니다. 저의 해선은 이렇습니다. 무조건 기본소득을 믿어라 무조건 기본소득을 따르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려면 충분히 자신이 변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같은 문제가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더라도 그냥 나를 따르라 우리를 따르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다시 윤희숙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버금가는 믿음을 동원해야 할 정치인의 사고구조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인 스스로가 그런 믿음을 정책 수요자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점은 이런 분이 여당의 대선후보에 가장 근접한 분이라는 서글픈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요약하면 우리가 흔히 꼰대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꼰대를 나이와 연결시키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꼰대라는 것이 아주 경직적인 태도와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흔히 꼰대라고 하죠. 꼰대라는 것이 흔히 나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직하가 온 몸에 감싸고 있는 젊은 사람들도 꼰대가 될 수 있고 늙은 사람들도 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꼰대다. 지도자는 상황이 바뀔 때 항상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원칙을 제외한 모든 도구는 다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사업가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믿어라 이렇게 한 번 정한 것을 많은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하게 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꼰대 마인드를 탈피하는 것은 이 시대의 지도자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그런 덕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